스카이 림이 최고야 진짜 모드도 저작권이 안걸리고 이건 또 여기가 헬리오스 1 문이 튼튼해 보이네요 창문 깨버리면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? 아니 뭐야 강제로 들어가는 거야? 문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거를 머리필으로 사업 들어간다고 이런 문을? 어떻게 된 얘기인데 아 나파이프도 있구나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? 여길 왜 가리고 있어? 뭐가 있는데? 저러고 있다가 나한테 발견되니까 너무 불안하잖아 뭐야? 여길 왜 가리고 있었어? 아무도 없는데? 찐따야? 뭐야? 어 여기 누구 있다 경비병이 있네 경비견이 있네 경비견 아니? 왜 이러냐 여기 아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얘도 아님? 뭐하바 황무지? 아 여기 밖에 나가는 거구나 한벅 돌았네 어디 올라가는 구간에 있나보다 어딘가에 너희 기지구나 따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안하네 근데 어 이제 슬슬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댓글로 유튜브가 도배될 것 같은데 난 내가 뭐 알아서 알아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장이 있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어두워 게임이 뭐 밝게 하는 법 없어? 불이라도 지르며 다니면 안 돼 화염방색으로 숨어서 다녀야 되나? 여기에서 보이지가 않아 모니터 명암을 약간 밝게 해둘까 그럼? 음향 말고 메뉴 밝기 조절 밝기 조절 밝기 이미 풀인데? 아 밝기 밝기 90이었습니다 조금 올렸어요? 오 괜찮게 보이네 나름 원래 이렇게 하면 하에서 안 보여야 정상인데 이 게임은 약간 이 게임은 약간 밝으면 좋지 뭐 근데 대장 어디있다고? 같은데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갈래? 뭐야 얘들 왜 뭐야 뭐야 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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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인데 이유가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건데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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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나는 NCR편이나 도와줄 일 없어? 아 뭐야 왜이래? 미친 놈이야 정의력 더 필요하지 않냐? 브라도 오브 스틸을 쫓아낼때는 정의 능력이 있었지만 브라도 오브 스틸? 성재와 강철? 웅? 만약에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린 죽을거야 아니 형제와 강철이 아니지? 흠흠흠흠 됐어 뭐 중요한 생각에 그치 흠흠흠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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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내가 여기가 왜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여기 시간을 끌리고 있다 병서 적은데 아 나는 아까 왜 쌌냐? 난 아무 짓도 안했는데? 미친놈아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흠흠 이거 퀘스트가 하나밖에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눌러야되네 흠흠 병신새끼래 번역해놓은 것 좀 봐 연구소 안에 있어? 어 근데 투구 보고 놀라서 나 때렸나봐 병신새끼 찾으러 갑니다 어딨니 병신새끼야 길이 뭐가 이러냐? 아래엔 없을 거 아니야 이쪽 있냐? 아 저쪽이라고? 아 저기 길이 문이 있네 하나가 아 얻어서 안 보였어요 게임 좀 밝게 만들자 딥다크하게 만들었어 철자상자 뭐야 전쟁전 화편만 가져가자 여기 계셨어요? 선글라스 낀 음 뭘 해야되는건데 아 나한테 가서 하라는거야? 아아 아아 그럴거야? 어 뭐 줬다 어 뭐 줬다 아 뭐라고 막 뜨는데 읽기 싫다 진짜 진심으로 단말기 제어 단말기 메인 프레임 그 겸 차라리 영어로 써놔 짜증나 읽기 싫은 것만 다 적어놨어 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거 하는거겠죠 뭐 어쩌라고 왜 아니라 저거 올라가는거랑 뭐 여기서 뭐 하는거 둘 중 하나 두개 하는거 아닐까요? 가까워 보이니까 밑에 먼저 가겠습니다 이걸로 막는다니 신기하다 이런 무의가 있다는게 사람도 많네 여기에 그니까 여기서 지금 두명이 죽어서 여기가 아니라 위겠죠 아마 그럼 여기는 왜 지들이 안하고 나 시키냐 아 깜짝이야 아 아 뭐야 아 뭔 뭔데 아이씨 놀랐잖아 아 뭐야 황당하네 이거야? 입력 입력 알려줬겠죠 뭐 제가 이거라는거죠? 아아 그래서 가자 저거 밟고 죽었다는거야 한명이? 시체가 없는데?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네 나도 잘래 체력회복하고 가야지 아아 내가 도와주는데 침대도 못쓰게 하고 일로 가서 어 여기 위가 아니구나 가는게 없나보네 그럼 쟤도 저기서 또 함정에 밟아 죽은거야? 죽을만 했다 솔직히 뭐야 붉은점 뭔데 아 붉은점 뭔데 아아 아 뭐야 메모리? 아 제발 진짜 뭔데 왜 메모리 이거 뭔데 메모리 잠깐만요 유베가스 유베가스 아 아 유베가스가 메모리가 이 게임이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안먹어서 메모리 증가를 깔아줘야 된다네 아 유베가스가 아 아 내 컴퓨터 사양이나 상관없이 그냥 메모리가 문젠거야 이 게임 자체에서? 옛날 게임이라서? 뭐야 그래? 아니 근데 나 바닐라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바닐라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? 인간적으로? 나 들어가 많이 안 튕기는 거 같으니까 지금 한 시간에 했는데 한 번 튕긴거죠? 그냥 하죠 뭐 튕기면 다시 들어가지 뭐 튕기기 전에 세이브도 됐어 여기 거 적이 있다고 이 안에? 왜? 이 안에 있다고? 야 13명이나 준다 겸치 야 이거 되게 좋다 겸치 짱많이 준다 약한데 이거 지들이 지들이 개한테 뭐야 아 웃기지마 하하 아이 잠깐만 이게 케이스인데 이게 안 된다고? 단말기가? 어 나 그럼 나한테 뭐 어쩌란 거야? 나 광 말고 흥정 찍어야 되는데 오 잠깐만 능미치가 안되면 안되는 케이스야? 어머 세상에 이러면 어떡하냐? 각을 찍어와야 되네 그럼? 아 뭐 다른 방법 없어? 개 세 마리를 내는 병사들이 못 잡은 거야 또 심지어? 야 일어나 일어나 신병 흥정 뭐야 얘네 이상해 키 없니? 저걸 다루르게 해주는 뭐 아이 아이 꺼져 길을 막어 산약상자 이런 건 인간적으로 나 주라 내가 한 개 있는데 이거 내가 따서 가져가야 돼? 이거 레벨업해도 내 생각에 안될 것 같거든요? 75까지는? 뭐 여기서 해야되지 않을까요? 뭐 뭐라 뭐가 됐건 뭐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? 저렇게 막아놓는 게 좀 이상한데 느낌이 오빠 쎄야 하는데 아 뭔데 아 저것도 뭔데 운 힘내 겸치 줘 나한테 할 수 있어 저건 뭐냐? 오징어 괴물이 있냐? 이제 날아 아 이 총이 이게 뜨나보다 붉은색으로 7밖에 안 줘? 쟤는 플라즈마 쏘네 저거 그렇게 아퍼? 어어 잘했어 점심 몇이야? 33 어 많이 주는 놈이네 어 센 놈이네 어어어 와하우 두개가 동시에? 코탑 제어 시스템? 해킹을 시도할 수가 있다 이게 뭐야? 잠깐만 아 그래픽이 깨진게 아니라 이게 해킹이야? 어떻게 하는건데 아니 뭐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해킹을 하래 한 넷 다섯 글씨 보고 하는건가? 이거 그냥 그거잖아요 넌세스 키즈 같은거 아닙니까? 여섯개 중 두개가 정확하다 어 아 이거 그거네 예전에 그 했던 이름 뭐야 치스티맨 사서 했던 퍼즐 게임 그거네 글씨 같은거 찾아서 하는거네 이거 두개 아 이거 세개가 똑같은게 이거 아니구나 SI 맞물리죠 MPLY 이거 해봐 아 뭐야 I도 아니야 그러면? S나 I가 둘중 아닌거네? I가 없는건 없으니까 아 이거 이게 있네 S 어때? 어 S가 들어가고 잠깐만 잠깐만 I가 없으면서 R도 없어야되네 아니 R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R도 없어야되고 S가 들어가면서 R도 없어야되고 I도 없어야되고 이건 S가 안들어가고 I가 있죠 S, E, C 이거 된거야? 아아아아 졸라 어렵네 이런걸 넣어놨단 말이야 게임에? 더럽게 재미없게? 랍핏으로 풀어 랍핏 재미없는데 C, A, T T 아니야 T가 두개니까 하기싫어 B, A, R T, E, R 싫어 T, R T, L, E B, O, T, H 이거 B랑 T겠죠? O, H, E, R O, H, E, R 없는거 찾으면 되네 O, H, E, R R 두개 아닌가? B가 아닌가? 아 일단 아 모르겠어 되게 어렵다 이거 B, A, R, L, E, Y 다 같은거잖아 아야 마지막 기회다 대충하면 안되겠다 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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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정지 어 오케이 된거야? 아 이렇게? 야 진짜 이거 극혐인데? 어 야 뭐야 음 가자 여기서 뭐 키 알아내거나 그런거겠죠 경험침 많이 줬어 오징어가 세다 아 오징어가 세고 제가 약하네 저거 뭐 가까이 가서 해킹하고 그런거 없나? 오디네이터 폭처럼? 하긴 그런게 있었으면 스카이렘이 저런건 했겠지 옷가방 B였음 금고다 아 아 아 아 이거 자물쇠도 찍어야겠는데? 내가 진행을 빨리 하고 있는건가? 너무 필요한게 많아 능력치가 누가 방금 떠들지 않았나요? 붉은색 뭐야 이거? 이쪽이냐? 이쪽인데? 뭐야 어디있어? 여기야 여기 여기 아래는 길이 없고 문 없죠? 이쪽이야? 여기에 여기가 여기 가 찾아보는게 여기 들어간 곳이 저기가 안간데였네 여기였네 아 헷갈려 얘가 들어온 덴 줄 알았어요 일로 가는거네 그러면? 아마도? 아 이게 왜 미동문이 아니구나 아 로우 멈썼다며 포타만 멈춘거야? 네가 싸워야지 나 쳐다보고 있어 근접? 왜 날놀일까? 정말 이해가 안되는걸? 어 잘했어 33? 오케이 야 잘했어 네가 다 해주는거야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나는 굿이나 먹고 떡이만 먹으면 돼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구운 거 동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게임 누구야? 도와줄게 원래 도와준다 내가 도와준다 이게 다 도착되는 기분이지? 동네 공격 동네 아냐 메딕 필요 없어 넌 할 수 미치 미스터 고치 뭐가 미치김나 보다 올라 떨어진다 내벌업 할게 있어? 여기에서? 다 깨끗해 잠깐만 붉은 점이 세 개가 보인 것 같은데 착각이지? 스캔닝 호스톤 니가 먼저 그래 가봐 난 좀 쫄리는구나 아 저거구나 저 문 열면은 이제 짜잔 그거죠? 아 혐의인데? 혐의? 혐의? 침대 없네? 내 생각에 저기에서 하나 올 거야 이거 열지 마 건들지 마 아 싸워도 쟤네가 야 문아 그걸 문을 또 열고 자빠졌냐? 아 미친놈 정말 싫다 아 정말 싫다 쟤가 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쟤가 왔어 왔어 왔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